오늘은 평소와 비슷한가요? 약간 좀 색다른 분 한 분을 모셨어요 색다릅니다. 색다르고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사실 아 이분을? 우리 피디님도 그분이? 그랬어요? 이분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외식업을 하시는데 뭐 그냥 백종원? 그렇지 한국에 백종원이지 유럽에서 외식업을 하셔서 성공한 분입니다. 어떤 일 겪으셨는지 또 그리고 유럽의 외식업 환경은 또 어떤지 즉 듣다 보면 아주 다양한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어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카덴은 무력 충돌로 수백만 명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긴급지원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대한적집자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 델리면 그게 식당이라는 뜻이죠?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는 켈리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와 진짜. 그냥 외식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큰 것 같아. 커요? 크죠? 회장님 크죠? 비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여쭤볼까요? 네. 사업이 뭐 그럼 예를 들면 외식업이면 뭘 파시는 거죠? 저희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켈리델리는 되게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잘 되는 것이 스시데일리거든요. 스시데일리. 스시데일리는 우리나라처럼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즉석에서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슈퍼보러 온 사람들이 카트 밀고 와서 저희 도시락을 사서 슈퍼한테 지불하고 가는 패킹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마트 가면 있어요. 스시도 있고 김밥도 있고 그거를 납품하는 다양한 마트나 슈퍼마켓에. 그렇죠. 그렇죠. 오 많이 팔리겠네요. 지금 대박이죠. 얼마나 크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가 한 12년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고요. 슈퍼는 슈퍼 직업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였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정말 노크에서 들어가서 지금은 유럽에 전 세계 한 12개국에 있고요. 매장은 직접 즉석에서 하는 데만 1,00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품하는 데 합치면 이제 몇백 개 더 되죠. 그럼 슈퍼마켓에다 그냥 이렇게 도시락을 갖다가 파시는 게 아니라 가서 슈퍼마켓에 오신 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입점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입점. 그렇죠. 저희는 이제 초밥 장인들을 슈퍼에 보내서 재료들과 함께 보내서 이제 되게 멋있어요. 브랜딩도 되게 멋있고 거기 가서 이제 직원분들이 가서 그 초밥을 만드는 거죠. 와 12개국이네.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대충.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거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아 프랑스에서 시작했고요. 파리의 사무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갔던 게 스페인, 벨기, 이태리,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쪽으로 이름을 갑자기 그냥 뭐 영어로 하셔도 저희도 조금 알아듣습니다. 최근에 멕시코 오픈해가지고요. 중동쪽도에 지금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나봐요. 스시 도시락 네. 초밥인데요. 그 안에 이제 비빔밥도 있고요. 김밥 같은 롤도 많습니다. 한국 제품이 많아요. 초밥이면 밥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알기에는 그렇죠. 연어나 뭐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있죠. 롤 종류도 많고. 메뉴가 뭐 200, 300개 되니까요. 와. 그거 잘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 메인이고요. 그리고 또 켈리 러브스라고 해가지고 그로스리 제품이 있어. 슈퍼에다 납품하는 소스도 납품하고 라면도 납품하고 잡채 저희 브랜딩으로 그리고 뭐 저희 회사가 뭐 간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아시아 제품 그로스리를 유럽에 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 아. 유럽에 아시아 음식을 전문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 음식도 전문점이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스트리트 음식 있잖아요. 막 포레든지의 그런 뭘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이 업체가 아니. 다른 분들도 좀 먹고 살아야지. 아. 그거마다 다 브랜드가 다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유럽에서 백종원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오. 유럽의 백종원이시군요. 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먹힐 것 같고 저것도 먹힐 것 같고 수요 있을 것 같으니까 기왕 마트나 슈퍼마켓에 이제 영업망이 생겼으니 이것도 팔아봐 저것도 팔아봅게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켈리 러브스라는 뭐냐면 켈리가 좋아하는 것을 제 동료나 제 친구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유러피아나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죠. 아시아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어. 너희 한번 먹어봐. 아. 그런 뜻이군요. 켈리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뜻이군요. 네. 유럽의 한류는 아니고 아시안류의 식품 버전이네요. 네. 아시안류의 식품 버전인데 대부분의 것을 한국에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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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에서 만듭니까? 음식 재료나 뭐 이런 거. 그 켈리 러브스라는 로고로 브랜딩. 소스 같은 거는. 그게 이제 약간 식품회사 약간 우리나라에 뭐죠? 우리나라에 보면 식품회사 CJ 같은. 청정원. 네. 청정원 같은 그런 업체들하고 또 콜라보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농협연대랑 해서 유럽에 납품하고 싶은데 파케징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브랜드 러브. 없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순창 거 추정하면 우리는 유명하지만 그들은 모르지. 그렇죠. 순창이 뭐야. 대부분 파케징이 이제 한글로 써있고 이러니까 설명하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잖아요. 먹는 방법부터 이렇게. 아 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군요. 알려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햄버거를 먹었냐면요. 정말 저희 어렸을 때 햄버거를 딱 주면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거. 그래. 뚜껑 뚜껑 열어. 뚜껑 딱 싸가지고 빵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 먹고 그다음에 밑에 빵 먹고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데 유러피안들이 비빔밥을 먹을 때 그렇게 먹어요. 야채 다 먹고 계란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안 비비고. 안 비비고. 절대 못 비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기에 비빌 생각을 못하지. 이렇게 놔둬두면. 음식을 비빈다는 게 좀 희한하긴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왜 비벼야 돼. 개밥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담아놓으면. 예쁘게 예쁘게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비빔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말해주면 와 너무 맛있다 이러는데 말 안 해주면 이제. 모르는 거죠. 나 얼마 전에 파스타집 갔는데 파스타에 무슨 연어 스테이크 이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말 안 해줬으면 나도 연어 따로 먹고 파스타 따로 먹었지. 으깨서 비벼 먹는 거더라고. 맛있더라니까. 그런 거군요. 그러셨구나. 분들이 아시아 음식을 요즘 좋아합니까? 어때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초밥을 할 때 파리에서는 그래도 초밥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 아시아 음식이. 시골로 가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스시가 뭔데 그게 어느 나라 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 음식인지 상관없고 너 한번 먹어볼래? 우리나라 마트에서처럼. 테스트를 다 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나는 생선 날 생선은 절대 못 먹어.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먹어본 적 없지. 그러니까 드셔보세요. 그럼 먹어보면 맛있다. 그렇게 사니까. 그랬다가 요즘 최근에 한국 한류 뭐 해가지고 저희가 치킨집도 하거든요. 어머니 치킨 배달 전문점. 한국식으로요? 네. 똑같죠. 한국 그 매운 양념 치킨 막 이런 거 하는데. 완전히 뭐 노박 찬스 무주공사니까 봐. 왜 사장님이 다 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유럽에는 정말 한국에서. 아시안유 한류를 갖다가 음식으로 파는 분이 없어요? 짧게 하는 분은 있는데 저처럼 기업화해서 하시는 분이 없죠. 파리에 식당이 많아요. 한식당이 많은데 런던에도 한식당이 많지만 기업화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백정원 대표님한테 빨리 전화해. 한국에서 방송하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유럽의 기회가. 훨씬 크네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가시는데 안 오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읽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왜요? 비비고 같은 데에서도 와가지고 했어요. 막 대기업에서 투자 안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죠. 오죠. 당연히 유럽 시장을 읽으려고 먹으려고 오는데 그냥 먹히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유럽의 특수성이 있어요? 왜 비비고는 안 되는데 켈리, 델리는 됩니까? 저는 저희 전 직원이요. 정말 사무실 전 직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현지, 백인 전부 다. 자기네가 자기네들.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몸에 좋은지를 설득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시장에 잘 내놓을 수 있는. 직원들이 이제 각각 마트나 슈퍼마켓으로 가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음식을 개발을 해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직원 마케팅 전문 분이 에릭이라는 분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릭 우리가 이제 건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맛있는 현미밥으로 초밥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현미밥으로 제가 레시피 거의 초반에는 다 레시피 제가 했거든요. 아주 조그말때부터 제가 요리사하고 레시피도 만들고 약간 백종원처럼. 그랬는데 이분이 켈리야 나 이거 싫어. 왜 싫어? 그랬더니 더러워진 밥 같아 이러는 거예요. 현미 누러니까. 어디 사장님이 만들어 만들지 또 반말해요? 켈리? 아, 우리 그러니까 거의 존댓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서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반말로 저한테 하니까. 아무튼 켈리야 나 이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못 내놓겠어요. 런칭을.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야, 해봐. 한번 해봐. 그렇게 그리고 말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해보기나 했어?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야, 김이사 해보기나 했어? 우리 직원들은 본인이 납득하지 않으면 하고.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여요. 우리 직원이랑 똑같네. 그러게. 진짜 말 안 듣는. 진짜 말 안 듣는. 왜 그런지 뭐. 유럽인도 아니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계속 남편이 프란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개발을 1년을 했어요. 현미밥 레시피 개발. 가족을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는 방법. 그래서 엄마는 진짜 현미밥을 할 때 현미 찹쌀을 넣고 이렇게 해서 밥이 하얀 쌀밥보다 현미가 더 맛있어요. 찹쌀 좀 섞고 하면 진짜 맛있어요. 거기다가 진짜 소금 조금 치고 하면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집에서 결국은 방법을 찾아서 직원한테 먹어봐. 일단 맛이 없고 더러워진 쌀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맛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정말 유럽피안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먹힐까 엄청나게 연구를 했죠. 현지인들이 수용 가능하게 만들고. 그 만든 거를 맛있다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먹는다.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한식 브랜드 가면 사진 보여주고 why don't you try 안 하면 그냥.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저는 이제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 대급에서 오시면 정말 잘 되길 바라죠. 어차피 같이 시너지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보면 한국에서 와서 한국 전문가를 써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로케이션 좋은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좋은데 하시긴 하시는데 그만큼 안 팔리는 거죠. 저는 진짜 각 나라마다 독일 가면 100% 독일 직원이고요. 영국에는 영국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프랑스는 프랑스 직원, 스페인은 스페인 직원, 스웨덴은 스웨덴 직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말이지. 그렇지. 스페인에서 프랑스 직원을 고르기가 더 어렵겠다. 아니. 저렇게 보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직원을 뽑아서 여기서 트레이닝해서 거의 법인장은 삼성입니다.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삼성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지에 법인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도 임원이 있고 팀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임원이랑 똑같이 매치게 해서 한국 임원이 다시 가. 그 임원별로 재무면 재무 현지 임원, 한국 현지 임원, 한국 출장관 임원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매칭해놔요. 그런 식으로 다 한국 사람이 껴있어요. 현지화를 불안해서 잘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먹혔고요. 제가 유럽에서 좀 오래 살았고. 제가 유럽에서 그 전에 사업했다가 광고 회사를 했었거든요. 광고 홍보대행 우리나라 업체를. 이 사업하시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가장 망했었어요. 아. 한국회사 홍보대행. 한국회사를 유럽에 홍보하는. 네. 전시회도 하. 왜 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진짜 대기업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했을 때 외주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커지니까 본인들이 기획회사를 만들었고. 현지에 있는 외주회사 안 쓰고. 의리 없구나. 이제 점점 하향세를 탔고 경기를 많이 타는 직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빚 10억을 쥔 거예요. 홍보에서 하다가 망해서? 네. 한 9년,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빚 10억에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 있으면서. 사라져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죽었다 깨어놔도 그 돈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12년 전. 12년 전에? 지금 우리 회사 12년 됐거든요. 12년 전 전이겠죠. 한 2년 그 전에.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 우리 회사 런칭하기 4년 전에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졌다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자라는 거 한번 해보자. 그때는 그 사업은 제 친구가 자랐거든. 제가 동업자로 들어가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아, 홍보회사를? 네. 그런데 왜 동업자가 빚을 졌어요? 그 친구도 같이 졌어요? 같이 졌는데 돈 꾸는 수단은 제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사업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못 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직원들 월급증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조금, 오빠한테 조금, 친구들한테 조금 조금 해서 10억이 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뭘 못 읽었을까? 흐름을 너무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친구가 잘하고 있었어요. 홍보대행을? 네. 파리에서 그런 광고 관련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방송국에서 광고 관련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를 냈는데 잘 됐다가 이제 우리가 흐름을 못 읽은 거죠.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경기 탓도 있고 흐름을 못 읽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로피안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날고 기는 유로피안 인재들과 0.1%의 인재들과 내가 무엇을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유로피안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경기 타는 일을 했었으니까 경기 안 타는 직업이 뭘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식업. 저는 이제 100년 가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났고. 유럽은 전쟁하고 똑같았어요. 완전 락다운. 락다운 전쟁하고 똑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일어나도 저는 안 망하는 회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연구를 했더니 요식업 있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아이들 더 많이 태어나는 거 아세요? 더 많이 죽기도 하지만. 출산관련. 장례협 같은 거. 장례협. 장례협. 그리고 이제 섹스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내추럴하게. 그러면 요식업이 낫겠다. 그러면 제가 피자를 했으면 이탈리아들하고 질 것 같고. 뭐 프렌치 음식을 했으면 프렌치아들하고 질 것 같으니까. 아시아 음식을 해보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한식 제일 좋아하고요. 중식, 일식 좋아해요. 아시아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식 하려고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 난 정말 요리 못해서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요리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돈 벌어오겠다 이런 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정말 담빙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모둠회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심이 뭐 회채. 우리 회가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다가 내가 정말 정말 내가 유로피안들의 마음을.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돈을 버는데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제 책 다 읽으셨다고 그래서 아실 텐데. 웰싱킹을 다 읽으셨습니다. 네네네.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좀 읽고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어제 밤새도록 제 책을 읽었대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 책이 지금 골드 에디션이 나왔어요. 똑같은 책인데. 10만부가 팔렸대요 이게. 10만부 가장 단기간에 10만부 팔린 책입니다.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쩐지 우리 책 안 나왔더라구요. 이거였구만.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전까지는 정말 돈을 벌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정말 정말 저를 위해서 성공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성공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켈리 너무 싫어했어요 그전에. 홍보된 켈리. 네네. 왜요? 왜 사장이 그렇게밖에 못해? 사장이 뭐 저래?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상을 처음부터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연관적으로 유럽 직원들이 아래위가 없네. 그렇지. 우리 직원들 같네. 아래위는 없습니다. 아래위는 없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한국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 광고 회사할 때는. 유럽에 있는 한국인들. 네네네. 왜냐하면 한국 대행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면서 나보다 나보다 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정말 이렇게 빗씨벅에 이렇게 살 바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2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샌네강을 간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게 이렇게 샌네강을 내려보는데.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힘이 안 나요. 이 정도는 올라가야 돼. 막 다리 잡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엄마가. 그런데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간 게 저예요. 그런데 또 우리 집에서 아무도 못 가요. 시골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잘났잖아요. 이런 딸이 어느 날 뉴스에서 사업에 망해서 10억 비춰서 우울증에 있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이 인생은 망했다. 이 인생은 망했으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냥 살아만 있어주자.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한 딸이란 뭘까. 그랬더니 직업이 있어야 된다. 직업을 제가 어디로 갔는데 아무도 사업에 망한 40대 여자를 안 써주는 거죠. 30대 후반 여자를. 그래서 제가 저를 쓰자라는 마음에 시작했고. 그럼 누구한테 뭘 줄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프랑스 친구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프랑스 친구들이 뭘 좋아할까.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뭘 좋아할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계속 집에서 테스트만 해봤어요. 저희 거의 마트에서 2년 동안 살고 6개월 동안 테스트했는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막 슈퍼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닿아가지고. 만들어낸 음식은 스시롤? 네. 스시롤이랑 연어 이딴 많은 거 하루에 30만원씩 저 조그만한 데서 엄청 잘 팔려요. 연어를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연어 위에 이렇게 스시 위에 이렇게 연어초밥. 연어초밥을 만들어 가셨다. 연어초밥 연어회 연어롤 그다음에 모든 생선이 들어있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네. 거의 없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초밥 도시락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요. 보통 오일 정도를 두기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 같은 느낌이랄보다. 그런데 오일을 주워야 되는데 얘네가 차가운 데 두잖아요. 맛없지. 맛없고 금방 드라이해지니까. 그렇죠. 물을 많이 해서 떡밥을 만들어요. 밥이 떡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드라이해져서 오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이 없죠. 일부러 더 그 기간을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이 물을 넣어야 돼. 많이 물을 넣어야 되는 거죠. 질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김에 말 안 하거나 맛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 현장에서 쇼를 해야 된다. 장인들이 이거 다 쳐야 된다. 그거 하듯이요. 이렇게 볶음밥 한 번 불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 하듯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장인들이 이런 데 카운터에서 연어 참치 해체하고 연어 해체하고. 멋있죠. 그리고 딱딱 손으로 다 만들어서 멋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아시아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걸 해보겠다. 그렇죠. 해보겠다. 그렇죠. 그걸 받아주던가요 그냥. 지금 내가 마트 사장이라면 일단 쇼잖아 그게. 온 사람들 재밌으면 그거라도 보러 와서 살 것 같으니까 와인 아신데. 공간을 공짜로 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장사는 너희가 하고 내가 가서 쇼를 해주고 내가 다 만들고 풀 서비스를 해주겠다. 해줄게. 파는 건 네가 팔아라. 너희들이라면 백화점이면 백화점 점원들. 슈퍼 점원들이 팔아라. 아니 파는 건 또 우리가 다 팔아요. 우리가 다 파는데 이제 왜냐하면 고객이 초밥 도시락에 프라이 되어 있는 걸 계산대에서. 계산대에서 팔죠. 우리가 테스트도 다 하고 우리가 다 하니까 너희는 그냥 커미션만 받아라. 나누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다 반대했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위생관리가 안 될 것 같아. 두 번째 이유는 노조가 반대해. 노조는 왜 반대해요? 100% 자기 직원들만 해요 유럽원. 슈퍼를 우리나라처럼 코너를 안 줘요. 아 정규직이 돌아다닌다. 100% 정규직만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직원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군요. 제3자 개입 금지.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럽에 가서 많이 망하는 이유 하나도 사람을 못 따르는 거죠. 그런 노조도 엄청 세고요. 법도 엄청 세고요. 정말 그렇게 쉽지는 않죠. 노조 허락을 받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몇 번 울 뻔했어요. 안 된다고. 노조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설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 다른 거는 절대 이거 하나 내줬다고 다른 건 내주는 거 아니다. 이건 전부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젓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빨라야 된다. 너 1초에 처방 하나씩 만들 수 있어? 없잖아. 우리는 가능하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시킬까 봐? 아니요. 자기네들 직업을 하나씩 먹어갈까 봐. 너희들이 와서 팔면 우리 직원 줄일 거 아니냐. 외주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절대 어림없죠. 거기는. 전부 다 정기직이에요. 청소하는 사람까지 정기직이 아니면 어림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외주를 주고 계약직으로 돌리고. 너무 무섭죠. 노조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나요? 그런데 그게 초반에. 그런데 바로 앞에서 만들면 맛있잖아. 신기하긴 하긴.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신기하게. 그분이 처음에 테스트를 해봐라. 테스트 딱 한 번만 해줘. 난 진짜 네가 안 팔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갈게. 그랬더니 이제 깨르프 회장님 슈퍼 얘기 이름 얘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따로 가서 영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에 거의 45개국의 대기업 45개의 대기업 슈퍼마켓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갔던 데가 깨르프였는데 회장님이 그래 우리가 혁신하자 했을 때 저희가 마침 떨어져서 회장님한테 간 거예요? 네. 회장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세 장짜리 편지를 나는 누구고 이거 하겠다. 쇼를 할 건데 한번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너네 패스트푸드 시장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몇조원의 시장인데 지금 너희가 하는 거고 본사에서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샐러드 패스트푸드 시장에 샌드위치 너무 무겁고 샐러드 너무 가벼워서 배고파. 이 중간에 고급스러운 게 뭔가 있어야 돼. 초밥 도시락 우리나라 도시락 정말 좋은 시장 같다. 이거 먹으면 고객이 한 시간을 더 돌아다닐 거야. 쇼핑하러. 힘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쇼로 할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이 불가능해. 나만 가능해.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해봐. 테스트.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래서 너가 매출을 얼마나 오르겠다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요만한 사이즈를 주면 요정도 이 사이즈 정도 사이즈를 주면 슈퍼 안에 메인 홀에 이 정도를 주면 내가 매출을 그때 한 3만 5천 유로니까 거의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하루에? 그러니까 연간 연간? 네. 3만 5천 원 3만 5천이니까 연간 4천만 원 매출을 해서 뭘 해요? 연간이 아니고 월월월월 한 달에 4천만 원 매출을 하겠다. 네.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연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메타깨라당 그거는 슈퍼가 다 맞히잖아요. 메타깨라당 그 정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1메타깨라당 메타깨라가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매출을 부러운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해줘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게. 메타깨라 봉주무시 고맨탈레브 메타깨라가 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성공 같기도 느낌이 제곱미터당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켈리야 내가 지금 3만 5천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되는 제일 잘되는 게 메타깨라당 그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어림도 없어 절대 못해. 전체 매출이 아니라 그 까르뿌에 주는 수수료 매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체 매출이 매장 하나당 진짜 안 팔리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매장 하나당 매출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 마음속으로는 정말 3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먹힐 것이다. 그러면 네가 계약사에 사인할래? 그래서 사인할게. 그거 안 되면 나 나갈게. 그리고 나는 진짜 집을 안 해도 돼. 그런데 요리사들 데리고 가서 했는데 첫날 첫날 줄을 쓰는데요. 초밥을 없어서 못 팔아요. 사람들이 초밥을 여기서 막 만들고 냉장고에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진열하기 전에 줄 서 있는 거야. 다 그냥 바로 나오면 먹느라고?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먹어봤을 텐데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데 보니까 신기한 거죠. 쇼를 하니까 어떻게 저 롤 안에 김을 집어넣지 쟤네가? 어떻게 이 생선을 따르네 딱딱 따르면서 먹 Wasset 진짜 이게 김밥을 하나 엄청 했죠. 12개씩 깔아요. 김에.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놓고 다다다다다 놓고 아보카도 딱 놓고 연습했어요? 엄청 했죠. 엄청 했죠. 여기서 몇 명 데리고? 그때는 한 4명, 5명? 미리 지금 그 매장이 첫 번째 오픈에 시골이었거든요. 완전 프랑스 시골이었는데 첫 번째 매장이 지금 그거에 4배, 5배? 커졌어요 이제. 네. 매출을. 다 자리가 아니라 매출을.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숫자고 이렇게 이런 숫자를 하려면 할 수 있으면 지금 서울에 잘 되는 데가 아니라 시골에 완전 안 되는 데 대형 마켓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팔면 정말 켈리 네 이름을 그때 그분들이 깨르포가 전 세계에 사람 순위로 7번째 많은 숫자 대기업인데 네 이름을 다 알게 될 거래.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3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3배 넘게 했죠. 어디서 미리 좀 해봤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정말 슈퍼에서 슈퍼 직원보다 2년 동안 더 많이 출근했어요. 눈 뜨면 슈퍼 가가지고 구경하고 뭐가 잘 팔리는데 초밥이 있었어요. 도시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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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맨날 가서 모든 슈퍼에 가가지고 조사했죠. 아 예 몇 개 팔리는구나. 동선 저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구나. 거기 몇 개 큰 슈퍼는 슈퍼 직원들 제가 슈퍼 직원인 줄 알았어요. 가서. 맨날 가니까. 원래 패션을 전공하셨어요. 파리에서. 근데 갑자기 스시로 돌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공학 전공하고 방송합니다. 네? 그거야 뭐 무슨 상관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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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나라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까? 엄청 있죠. 엄청 다르죠. 엄청 있습니까? 엄청 달라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요? 좋은 질문이었어. 이런 질문 해주셔야 돼요.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제가 이제 유럽에 있으면 한국분들이 여행을 많이 오시면 어. 야. 켈리야. 파리는 왜 이러니? 넌던 같은 게 이렇지 않던데 너네 얘네 왜 이러니? 또는 켈리야 스페인 가서 나 완전히 망하고 왔어. 얘네 왜 이러니? 법이 다 틀리고 사람이 다 틀린데 유럽을 같이 보는 거죠. 우리가 막 우리나라 사람 어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너네 왜 이러니? 왜 중국이랑 달라? 일본이랑 달라? 왜 필리핀이랑 다른데 한 대 주워받고. 기분 진짜 나쁘네. 기분도 나쁘고 다른 게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슈퍼에 녹화할 때도 슈퍼도 이제 프랑스는 너 안 돼. 너까지 이렇게 뭐 우리가 더 잘해. 우리가 도시락 파는 거는 정말 세계 최고거든? 근데 너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영국에 가면 진짜 막 판타스틱 막 그러면서 너무 원더풀 그러면서 슈퍼에 겨우 막 막 센스펜서나 뭐 이런데 정말 유명한데 막 겨우 노크했어요. 저는 한 번 뭐 하려면 어차피 할 거 세계 처음으로부터 컨택을 해요. 일단 제일 좋은 데부터 가는 거군요. 네.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두 번째 간다. 안 되면 세 번째 간다. 제일 좋은 슈퍼에 딱 계속 연락을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한 3, 4년 걸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미팅 끝나고 나서 야 이건 됐다. 아 역시 영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막 칭찬을 막 하니까 프랑스는 막 안 된다고 했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사무실 얻어봐 이러면서 나왔는데 연락이 없어. 6개월 후에 계속 연락해. 그러면 이제 뭐 이유가 있어요. 아 너희는 너무 멋있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바빠서. 그리고 막 6개월 후에 또 전화하는데 또 그래. 그래서 겨우 겨우 약속 잡고 그러면은 뭐 또 와서 보면 진짜 멋있다. 진짜 잘 될 거야.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안 된다는 말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일본 애들. 노우라고 말을 못해요. 영국인들은? 영국도 그래요? 영국이 그래요? 그래서 영일동맹이 있었어. 옛날에. 두 나라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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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하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알아내게 된 게 왜 이러지. 얘는 뭐지?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영국이 노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미팅을 하는데 정말 본색은 한 단어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잘 될 텐데 이거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가 있어. 벗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죠. 처음에는. 우리 같은 기업가들은 희망을 먹고 살잖아요. 구름 위를 날아다니잖아요. 머리가. 아 잘됐겠다. 잘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정말 제 파트너가 있는데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남편이 말이 거의 없고 듣는 걸 좋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실패해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얘가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가. 다시 가. 그래서 겨우 지금 들어갔는데 영국 정말 잘 되고 있죠. 뭘 지적했던 건가요? 영국은? 그러니까 그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뭐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고 우리는 프랑스랑 달라 이런 게 있었죠. 어이 대륙이랑. 프랑스에서 성공했어. 이 말은 안 통하는군요. 그러니까. 안 통하네.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 안 좋은 거야. 저희가 일본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근데. 그런 거네요. 그럼 거기고. 뭐 이런 거네요. 맞아요. 또 독일을 들어갈 때는요. 독일 국민은요. 진짜 이제 독일은 꼭 가야 된다. 선진국을 먼저 가야 돼요. 선진국이 빅맥지수 알죠. 맥소날드 값도 나라마다 다 드시는데 잘. 그런데 선진국이 저는 이제 이게 비싸니까 조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을 가야 된다고 해서 독일을 막 계속 겨우 들어갔는데 상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요? 들어는 갔는데. 네. 똑같은 쇼를 하는데. 왜요? 왜 그랬을까요? 비싸다는 거예요. 얘네는 진짜 독일 사람들은. 돈도 많은 것들이 왜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김치 타고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요. 돈을 벤치를 타니까 돈이 없는 거죠. 기계에다 쓰니까 돈이 없어요. 기계에다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은 대충 먹고. 밥은 진짜 양만 많은 거 먹는 거죠. 켈리 최 대표님은 돈을 어디다 쓰십니까? 저는요? 네. 뭐에 진심이세요? 지금 뭐에 진심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 날라오느라 돈을 많이 썼어요. 진짜 3% 나오려고.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집이 프랑스 주로 있는 사는 데가 파리, 영구, 포르투가 이렇게 가 있고 대부분 출장을 좀 다니죠. 거기가 3개가 집이 있다고요? 내 주로 사는 집이. 3주택? 4주택, 5주택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새 안준 집. 글로벌 이야기. 새 안준 집. 새 안준 집. 언제든지 가면 내 집. 우리나라도 집이 있구나. 언제든지 가면 내 집. 언제든지 가면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럼 프랑스, 포르투갈, 런던. 제가 스위스 건너가지고 지금 여기로 왔잖아요. 정말. 제 질문은 켈리 최 선생님은 나는 여기에는 돈 안 써. 난 여기에는 별로 살 때 머뭇거리거나 그렇진 않아. 난 이건 돈 안 써. 이거 살 때는 난 진짜 돈을 아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책 살 때는 책값 안 보고 사는데 양말 살 때는 양말이 무슨 2,500원이나 해. 저 1,000냉병원 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양말이 그래. 뭐 그런 사람마다 다르죠. 어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 할 때는 돈 안 쓴다. 예를 들면 직원 월급은 팍팍 주는 편이다. 난 직원 보고 월급 깎자고 그 소리는 안 해. 아 우리 그랬다면 큰일 나죠. 깎아야 돼요? 아니요. 안 깎아야 돼요. 제가 일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진짜 유럽에서. 삼천보를 또 빠질. 유럽에서 MBA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아무 제로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주식을 남한테 주지 않고 100%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 하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아 주인이. 저는. 사무실에 안 계신가요? 사무실에 안 계신군요? 네. 저는 CEO가 전문 경영이 있습니다.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문 경영이 있고 저는 혁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새로운 컨셉 개발. 메뉴 개발도 시스템 딱 되면 넘기고 새로운 컨셉. 아시아 컨셉만 하는데 유일한 아시아인이니까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 이렇게 똑같이 해. 돌아가는 거 해. 진짜 부럽다. 그런 경영진이 하고. 회사가 너무 크니까 제가 하기도 또 어려워요. 이제 막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좀 하세요. 똑같이 이런 거는. 나도 지금 말해. 2년째 똑같이 이거. 와 진짜 부럽다. 그러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구상하시고 신메뉴 개발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달에 하루 정도 일을 하나요. 저는 우리 본사에 우리 회사 일은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세요? 저 자기 개발 책 내고 한국 사람한테 유튜브 하고. 그리고 세계여행 다녔었어요. 세일링 요트하고 타고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지금 다 코로나로 우리 고생하던 이 시기에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었다고요? 거기는 코비드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요. 어디 섬에 가 계셨어요? 네. 고객 뭐. 프렌치 폴로네지아라고 하와이가 있잖아 지구본에. 하와이가 뉴질랜드가 있는데 가운데는 그냥 바다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점들이 있어요. 맞아. 폴리네시아인가. 여기 폴리네시아가 프랑스령이거든요. 거기 가서 1년 동안. 네. 그런데 돈을 썼군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데 돈을 쓰는 거야. 고객이 살았다는데. 고객이 살았다는데. 고객이 살았다는데. 고객이 살았는데 막티니크에 가서. 프렌치 폴로네지아. 그 나라 섬에.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정말 돈을 주고 뭘 주지 않아요. 과일 좀 너네 집이 있니? 그러면 가을 막 이렇게 푸대로 갖다 주고. 돈을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카라이브 해도 해봤거든요. 거기서도 1년 정도 살아봤어요. 배에 타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원주민들이 있으면 와가지고 돈 줘 이거 줘 이거 바꾸고 돈 좀 사기치고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프렌치 폴로네지아는 공짜예요. 거의 대부분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막 집에 초대하고. 그들은 그 음식을 어디서 만들어 어디서 나와요? 산에 따먹죠. 그냥 산에 널려있어. 음식이 흔하니까 인심이 좋다. 네. 과일 같은 게. 그리고 이제 프랑스룡이라 프랑스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도 일 안 하고. 많이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멸매 따다 먹고. 너네가 따다 먹어 이런 경우도 많고. 이거 짓기 싫으니까 슈퍼에서 사먹고. 그러다 켄리체가 와서 달라고 하면 주고. 주워요. 아니 쟤 불쌍해요. 그러면서 줬겠구나. 네. 막 토마토 같은 거 귀하잖아요. 슈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막 갖다 주고. 오이 같은 거. 요트 타고 세계여행 다니시고. 와 진짜 부럽다. 일하기 싫으셨군요. 그게 아니요. 저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 감안했지만 50이 넘어서 내 돈을 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50이 넘어서는 내 생활비를 내가. 그러니까 워라배를 52회에서. 52 전에 요트 끝내버리겠다. 50 넘어서까지 방송을 하는 너희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나. 50 아직 안 되셨잖아요. 아지노 3실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이유는 물론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셨으면 사람들 중에는 사업에 성공했어도 매일 콜라 마시고 햄버거 마시면서 똑같은 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 진짜 사업 성공했지만 이제 안 해. 아 지겨워. 하면서 여행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업을 하기는 하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와서 그냥 잔소리하는 마시도 사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라지시는 분들도 이거 스타일이 다른데.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겠죠 그게. 켈리 사장님은 사업을 잘 하긴 했는데. 아 나는 더 하고 싶지는 않네. 이런 느낌이셨나 봐요. 남편이 제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저희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켈리야 나는 이렇게 일만 하려고 태어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 진짜? 나는 내 꿈이 세계여행을 꼭 세일링 요트로 해야 된대요. 세일링 요트는 무동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돛담배. 아 예 돛담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해야 되는데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데 정년퇴직까지 기다리면 힘이 없으면 못해요. 다 같이 생기고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못하니까 지금 가자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대면 장사가 잘 되고. 막 진짜 회사가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꿈은 좋은데 우리 정년퇴직을 하고 가자. 말이 되냐 지금 사업을 볼려놨는데. 정년퇴직이 50세. 뭐 50대나 뭐 한 54세나 이렇게 가자지. 안 된대요. 지금 가야 된대요. 힘이 있을 때. 남편분이. 남편이. 어떤 나라든지 남편이 문제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재고집을 많이 피웠었는데. 켈리야 뭐 인생 뭐 있냐. 진짜 이번에는 엄마를 위해서 먹고 살고 있으면 그냥 돈 버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편의 꿈이. 또 우리 아기가 어렸거든요. 네 살 반에 세계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아기가 어린데 이때 아니면 못 가겠다. 처음에는 아기 교육도 나도 공부 못했는데 우리 아기는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안 간다고 했다가. 그래 뭐 인생 뭐 있냐. 가자. 그래서 직원들한테 회사를 맡겨놓고 떠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죠. 3년간. 어떻게 내 회사가 켈리델리가 켈리 없이 굴러갈지를 계속 공부한 거예요. 3년간. 아 남편이랑 떠나려고. 남편이랑 떠나려고. 우리 남편이랑 저랑 함께 내 일을 내가 나보다 더 잘할 직원들한테 직원들을 뽑고 맡기고 트레이닝한 다음에 가자. 그런데 이제 제 코치님이랑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죠. 이렇게 잘 되는 회사를 놓고 가면 너는 돌아올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3년간 준비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5년 됐을 때 지금 12년 됐거든요. 5년 됐을 때 직원 4명한테 너네 해볼래 그랬더니 너무 좋대. 좋아하죠. 그래서 해보라고 하고 저희는 떠나요. 그래서 이제 세계여행을 1년 동안 하고 딱 돌아왔더니 이제 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멈춰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준비 오픈할 매일 오픈할 저희는 진짜. 다른데 다른 데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매일 거의 주중에는 거의 매일 오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맡기고 갔더니 오픈해 놓은 데만 돌리고 있더라. 그렇죠. 오픈도 내년에 몇 개 오픈할 걸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나마 오픈할 거랑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와서 한 1년 동안 CE로 뽑자. 1년 정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직원들한테도 회사가 지금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여자 2명 남자 2명 4명한테 맡겼는데 처음에 이런 기분이더라고요. 직원들을 진짜 그때는 만 11개국 막 이랬어요. 11개국에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일주일씩 이렇게 보내면서 봤더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처음에 냈는데 엄마 아빠가 함께 내서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삼촌 이모한테 우리 조카들을 맡겨놓고 세계여행을 갔어. 그래서 이제 신난 거야. 이제 우리끼리 우리 집안 다 파추도 하고 신나게 놀자. 우리끼리 보여주자. 엄마 아빠한테 돌아오면 우리 잘했어 라고 보여주자. 그랬는데 일주일 되면 막 쓰레기 난장이고 집안 난장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삼촌 이모 왜 그거밖에 못 돼. 그러면서 왜 삼촌 이모는 날 못 돌봐줘 하고 이제 볼만들이 있더라고요 속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야 그러면 우리가 나도 이제 경영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ceo를 뽑자. 이런 방법을 해서 정말 천천히 우리한테 딱 맞는 ceo를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큰 회사를 경영해본 세계적인 ceo를 찾아올게. 너네가 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2년 정도를 그렇게 해서 ceo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ceo가 정말 정말 우리보다 10배 큰 회사 정말 이태리에서 엄청 큰 대기업에서 이제 온 거예요. 대기업을 경영하다가 왜 이렇게 조그만 회사를 왔냐면 주식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주주들한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많은 소요가 되고 그리고 뭐를 한번 바꾸려면 이게 마중률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대기업들이 뭘 한번 바꾸려면 이게 동치가 직원이 몇만 명이니까 동치가 너무 크니까 너무 슬로우 모션이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켈리 너네 회사를 내가 진짜 날 잘 밀어주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키워볼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성장해볼게. 그런데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좋은 ceo를 또 만나셨네요. 지분을 좀 주셨어요 그분을? 지분은 제안은 하진 않았고 이득금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센티브? 그래서 1급 비밀인데 유럽에 있는 우리 직원 한국 직원은 없으니까 이제 ceo 측근들한테 저희가 주식을 나눠주고 있죠. ceo의 측근들? ceo와 ceo 측근들. 잘 뽑았다는 그분과 그분이 데리고 온 직원들한테? 데리고 온 사람 없고 우리 직원들 원래. 그런데 이 ceo가 좋았던 게 원래 팀을 데리고 오거든요. 팀을 데리고 오면 안 섞이겠다는 게 비싸요. 나는 너보다 얘가 더 좋아. 기존에 있던 세계적인 데려오는데 이 직원이 혼자 오셨구나. 혼자 오는 거예요. 홀홀 단신으로? 홀홀 단신으로 와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3%처럼 오픈 스페이스로 전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방 내 방이 없고 회의할 때는 네 방 내 방 가서 이렇게 회의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ceo가 정말 그렇게 큰 회사에가 연봉은 진짜 몇 십억이죠. 정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책상에서 앉아서. 하겠다. 네 이런 기업문화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랑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있지만 차도 달라고 안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연봉은? 그 전에 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주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했겠구나. 그렇죠. 그거는 줄여오면 절대 안 돼요. 줄여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잘 섞이셨는데 이제 아주 천천히 정말 무리 없이 한 명씩 잘 내보내시고 몇 분은 더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분이 오신데 한 3년 4년? 그러니까 코비드 시간에 얼마나 마음을 쫄깃겠어요. ceo들이. 다 해내셨구나. 저는 이제 진짜 띵가띵가 놀고 다녔죠.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구나. 그분을 한번 입어봐야 되겠어요. 그분을. 아니 왜요. 저희 ceo님은 이태리 분이신데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저랑 너무 겸손해요.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아요. 진짜. 우리 남편이 진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데려온 거죠. 기업 문화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ceo를 뽑는데 헤드헌튼을 먼저 뽑았어요. 세계적인 헤드헌터 회사는 ceo들만 뽑는 헤드헌터 회사가 영국에 있는데요. 그 헤드헌터를 뽑고 그 헤드헌터의 직원을 뽑아서 저희가 3개월을 트레이닝을 했어요. 내가 조건이 있다. 너네들한테 얘네들 커미션이 많잖아요. 연봉이 많으니까. 너네 회사한테 이걸 줄 텐데 그럼 우리 회사를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조건이 그러니까 이 런던에 있는 회사인데 파리 가서 며칠 동안 있어서 파리에 그러니까 측근 이 ceo에 측근해서 일할 사람들을 좀 만나고 어떤 ceo가 필요할 건지 공부하고 우리 제롬하고 제 남편하고 저하고가 100% 주주인데 우리하고도 시간 보내서 1박 2일 같이 막 시간 보내고 우리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성장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몇 개 회사는 독일도 가고 몇 개를 가서 헤드헌터가 걸려서 하고 영국분이라면서 헤드헌터가 헤드헌터는 영국분인데 이태리에 가서 구해오셨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준다며 잘. 무조건 좋아요. 너희는 이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 진짜 괜찮았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많이 뽑아오죠. 전 세계적인 ceo를 뽑고 싶다. 그만큼 성장할 회사.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회사 ceo 5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명함을 많이 보니까. 이런 분이 우리 회사 면접을 보러 오겠다고? 이런 분이. 정말 이해가. 진짜 그래서 제가. 현직. 현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기업도 피곤한 거야. 주식 회사 시작하면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다섯 분을 면접을 보는데 남편이 3시간 제가 3시간 이렇게 다섯 분을 보고 나는 데 대부분의 저는 이제 불어는 좀 하는데 영어가 안 돼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우리 법무팀 직원 중에 불란서 직원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통역을 해. 이 ceo들이 진짜 어떤 ceo는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데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죠. 우리 기업문화 안 맞는. 우리는 우아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채용할 보스하고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아웃. 이 후보는 아웃 이런 거군요. 그렇죠. 우리 기업문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ceo들이. 그걸 컬처핏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컬처핏이 안 맞아요. 컬처핏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분은 또 이제 우리는 진짜 주식회사 ceo 뽑는 것들. 정말 저는 주식 공부를 할 때 그 ceo가 누군지를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거든요.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디서 왔는지. 그 측근들이 누군지 저는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너 우리 매장 봤니 그랬더니 매장은 당연히 봤는데 이 런던의 매장 다 전 세계에서 불러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오고 이스라엘에서 오고 이태리에서 오고 그래서 봤니 런던 매장을 안 봤대요. 그러면 한 번 가서 보고 와 이 시간 동안 그리고 오후에 날 만나. 남편이 먼저 보고 오후에 날 만나. 이게 다 작전인데 이 사람들이 가요 매장에. 몇 군데 갈 거 아니에요. 지금 회사 주변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우리 프랜차이즈들도 알고 있고. 그냥 오면 이 사람이 딱 와갖고 와 진짜 너네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니. 나 여기 ceo는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관계자야. 하면서 거드름 쫙 피우고 울음 쫙 피우는 사람. 탈락. 먼저 와서 자기 얘기하면서. 겸손함이 없이 얼마나 힘드니 잘하고 있니. 문제점은 있니. 뭐가 잘 팔리니. 이렇게 프렌드한 게 아니라 권위의식이 딱 있으시죠. 이런 분 탈락. 왜냐하면 일 잘하시겠지만 우리 컬처 비사가 안 맞아. 여기도 보니까 오픈 스페이스에 굉장히 약간. 권위를 얻어서 차왔으면 좋겠어. 너무 없어. 우리는 좀 엉망진창인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자체가 멋있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뭐가 하냐면 켈리 니가 하라고 해도 회장이 니가 하라고 해도 내 업무의 주인은 내 거야.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사상이 있으나 없으나 내 일 열심히 하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제 말 듣는 것도 너무 싫어요. 니가 하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납득이 가면 이제 총알인 거죠. 납득이 안 가는데 가자 CEO가 했을 때. 안 가. 안 가긴 하지만 한 번 납득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은 아직 납득이 안 되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납득이 안 된다라고. 그렇군요. 진짜 재밌네요. 시간하는지 모르겠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왜 사업을 안 하세요? 저는요. 한국에서 제가 너무 힘들 때 진짜 30년 35년 정도 됐거든요. 한국으로도. 정말 배고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3년을 한국에서 공장. 와이샤스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와이샤스 공장에서 와이샤스를 만들고. 밤에 야간고등학교로 가고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가 캡슬방이었어요. 캡슬방. 앉으면 한 80cm 넓이가 한 1m 길이가 한 1m 50 70cm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캡슬방이야. 딱 잠만 잘 수 있는. 닭장 닭장. 그런데서 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게 엄마 때문에. 제 엄마가 너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용돈을 쓰시라고 돈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안 써. 최근에? 옛날에 한 10년 넘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안 써. 왜냐하면 캘리가 망했다는 거 아는 거야. 또 망하면 주려고 돈을 촥촥. 알구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90일이고 또 암이 걸렸어요. 시장암이.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정말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한번 돈은 정말 물 쓰듯이 한번 써보고 싶고 죽으면 나는 안 써도 엄마가 써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용돈을 매달 따박따박 날짜에 맞게 주면 쓴다고 하더라고요. 큰 목돈은 주면 못 쓰고 따박 다가오면 물을 들으시 돈이 들어오면 안심하고 쓰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안 써.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아침마당에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아침마당이요? 예. 그래서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침마당에 나오면 엄마 친구들이. 출시한 사람이구나. 출시한 사람이 나가니까. 아침마당에 나와야 출시한 사람이. 그렇죠. 딸이 아침마당에도 나왔는데 이제 돈 좀 쓰세요. 그렇죠. 엄마 모시고 아침마당에 나가. 그건 또 아침마당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당에 나가서 엄마 좀 이제 딸 괜찮아. 그래서 아침마당에서 대한민국 아줌마가 유럽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동네 이장도 알고 면장들도 알고 이제 되게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켈리 쟤 뭐야? 쟤 뭐 하는 애인데? 그래서 뒷조사 들어가잖아요. 제 페이스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 거예요. 나도 너처럼 좀 하게 너 자수상가이 때문에 나도 좀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쭉 하면 전화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회사를 경영해야 되죠. 그때 저 아기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시간만 남으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며 어떻게 사업을 하면 뭘 해야 되며 제가 했던 거 찌질했던 전 딱 5년 동안 정말 딱 회사하고 나간거든요.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진짜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0.001%에 이게 올라갔냐 그 방법을 제가 말해주는데 재미있기는 한데 옛날 저 생각해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책을 썼어요. 파리에서 도시락 여자라는 책에 돈 없고 경력 없고 부자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잡은 것도 없이 회사를 아이템을 찾고 회사를 내고 그게 뭐 원싱 같은 비슷한 내용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그래서 제가 회사를 런칭한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람들이 팔로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몇만 명이야. 그런데 또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켈리채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뭘 달리했길래 그렇게 찌질했던 켈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빚이 10억이야. 그다음에 5년 동안 뭘 달리했는데 제가 이제 천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켈리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멀리 간 사람을 조사해보았다니 그들에게는 룰이 있더라고요. 룰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룰을 정말 조사하면서 찾았는데 여기 내용에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은 이제 어차피 돈은 시스템으로 딱딱 벌어오고 우리 회사 잘 되고 있고 이태리 CEO 덕분에 전 직원 덕분이죠. 함께. 전 직원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CEO가 좋은 게 스타를 안 만들어요. 저는 한 회사 한 사람이 스타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스타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눈 씻고만 더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각자 갤럭시처럼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전 직원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꽤 있어요.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정말 저는요. 유럽에서 우리 직원들 아시아 직원들 돌맞고 그랬어요. 초창기 때. 코비드 막 나왔을 때. 중국인 너희들이 퍼뜨렸다 이러면서. 진짜 돌맞고. 그래서 우리 초밥을 만들 때 중국인 이런 I'm not COVID. 그 다음에 끝매고 신문에 막 나고. 정말 정말 불안했었죠. 코비드 때는 슈퍼마켓으로 사람들이 안 찾아왔을 텐데. 처음에는. 그래서 2020년도에 한 7, 8개월 정말 장사가 안 됐죠. 그리고 슈퍼마켓에 못 오고 또 아시아 음식이. 그러니까 특히 더. 그렇겠네요. 어떻게 극복됐어요 그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생관념이 엄청 철저하거든요. 저희만 유일하게 K 마스크 있잖아요. K 마스크라고 제가 명명했어요. 플라스틱 우리나라에서 쓰는 마스크 있죠. 유럽에는 못 봤잖아요. 아 침 튀지 말라고 이렇게. 침 튀지 말라고. 투명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볼라가 걸렸어요. 침 튀기면 죽어요. 코비드보다 100배 강해요. 100% 죽어요. 그래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유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마스크 쓰자고 해서 그만둔 직원들이 많아요. 초창기부터.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렇게 싫어했어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야? 뭐야 왜 그럴까? 그냥 싫어. 그냥 나의 개인의 자유. 죽게 되면 주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고 살고 싶진 않아.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단발령이 그랬잖아. 머리 좀 자릅시다 했더니 또 이런 얘기하면 아웃나나? 그게 뭐라고. 내 차라리 내 머리를 잘라라. 머리가 진짜 소중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유럽인들은 마스크 쓰는 거 싫은 거예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특이한 거 하라고 하면 노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냥 쉬는 거야. 이거 없이. 야 너 안경 쓰면 또 아프기도 하다. 나중에는 보너스를 줘요. 너네가 초창기 때 너네가 이 마스크를 쓰면 보너스를 줄게. 그러면 아프대. 하도 안 쓰니까. 귀 아프다. 귀 아프다. 귀 아프지 당연히. 안경처럼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 너 안경 쓰면 습관이 되잖아. 그냥 괜찮아. 그냥 그만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월급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다 써요. 마스크 써야 한다. 장갑 껴야 된다. 또 우리 초밥 장인들은 장갑을 안 끼려고 그래. 손으로 해야 돼. 손 맞히지. 아 그렇지. 저희는 100% 장갑 껴야 되는데. 아하. 그런 거를. 요리사들의 또 곤조구나 그것도. 다 이제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이제 슈퍼에서 난리야. 슈퍼에서 너희만 마스크를 그렇게 투명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쓰지 말라.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영국이 문제는 없었어. 다른 나라는 오 잘하는데? 야 그거 얼마야. 우리도 좀 팔면 안 돼? 제가 이제 케이마스라고 켈리 이렇게 코레안 이렇게 해도 k자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원하면 줄게 원가로 줄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코비드 했을 때도 위생관념이 철저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우리 회사가 쭉. 그래서 많이 사업고 하던가요? 그전에 아시아에는 더러워가 너무 많았거든요. 프랑스에서 베트남인들이 막 집에서 램 같은 거 만들어서 스프링롤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이래갖고 리포트 막 tv에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시아에는 더러워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정말 정말 특이해요. 슈퍼보다 훨씬 잘해. 백화점보다 훨씬 잘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블이 된 거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 k푸드 같은 걸 나도 한번 해외에 나가서 사업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텐데 유럽 시장에서 한국 음식이나 이런 게 아주 전망이 밝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밝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초창기 시장이라고 보세요? 아우 정말 초창기죠. 저는 우리가 피자 먹을 때 이태리 생각 안 하고 먹듯이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한국 비빔밥을 먹든. 음식 먹을 때 비빔밥을 먹을 때 떡볶이를 먹을 때 부침개를 먹을 때 이거는 우리 음식이야. 우리 샌드위치 먹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하나. 우리 짜장면 늘 먹듯이. 저는 그게 그런 게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게 잘 나가는 거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맛있고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유럽 편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계속 밀어야 돼요. 계속. 그럼 그걸 그런 걸 하나 찾아서 또 백화점 가서 또 혹시 켈리라고 기억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거 얘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켈리처럼. 아 그래요? 제 파리에서 도시약 파는 여자가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본인도 다시 까르포에 와서. 까르포도 그렇고 다른 슈퍼도 그렇고 다른 음식으로도 그렇고. 잘 안 돼요? 되는 사람 되고 있죠. 되는 사람 되고 있고. 식당은 안 하셨습니까? 식당 하고 있죠. 갈비집. 우리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구워 먹는 거. 그러니까 생선을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라. 왜냐하면 생선도 먹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회로 먹어라. 그리고 저는 고기를 먹으려거든 한국처럼 이렇게 수풀에 구워서 진짜 살짝 불 담그어서 이렇게 먹어. 상추에 싸먹어.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픈을 했거든요. 진짜 나는 이런 고깃집을 고기 한국식으로 식탁에서 구워 먹는 걸 천 개를 오픈할 거야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들 다 도망 오셨어. 한국 사람이 하셔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리스본 센터에 오픈했는데 발들일 팀이 없이 센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돌맞고 이럴 때 아시아인들 초창기에 다 도망 오신 거예요. 한국인분들이었어요? 셰프들이? 구워주시거나. 네네네. 테스트 매장처럼. 종업원들이. 처음에는 그래야 약간 이국적으로 느껴지나 보다. 테스트 매장을 저는 한 번 제가 직접 우리 작은 팀으로 해보고 이게 잘 되면 ceo한테 프랜차이즈로 하라고 이렇게 넘기.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봐서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ceo가 가져가서 이제 오픈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가버리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야 배달이야 배달. 그러면 배달은 뭐가 좋을까? 치킨 티맥을 배달해보자. 대박입니다. 지금 그건 어디서 하세요? 다 하세요? 그 12개국에서? 아니요. 지금 독일 프랑크프루트하고 벨기하고 이태리아하고 세 군데에서요. 세 군데에서 하는데 잘 됩니까? 잘 돼요. 한국식으로? 한국식 프라이드 배달해 주는 거? 맥주하고 같이? 네. 맥주 뿐만 아니고 진짜 무도 그렇고 약간 뭐 떡도 튀기고 여러 가지 소스도 있고. 진짜 우리 한국에는 집집마다 하나거나 하나씩 있는 그 치킨이. 그 치킨? 네. 그런데 한국에는 약간 감자튀김으로 많이 주잖아요. 감자튀김은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럽에 정말 싼 음식이 감자튀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막 김밥 막 먹듯이 이걸 먹었는데. 아무 이게 배달해 주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2유로짜리 아주 2,000원, 3,000원짜리 배달해 주면서 돈 받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없던 거 하자. 고구마 튀김으로 했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네. 그들은 또 그거 신기해하는구나. 고구마를 튀기 위해서 먹는 문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치킨을 달걀 먹는 문화도 없고요. 고구마를 짝짤하게 먹지도 않고. 치킨을 안 먹어요? 독일인들은? 치킨은 먹는데 달지 않아. 소스가 메코 달잖아요. 그리고 허니소스 달잖아요. 그게 상상을 못해요. 단치킨이라는 걸? 단치킨은. 우리가 인도 카레 먹는 느낌인 거야. 그러네. 나도 가서 치킨장 사고 싶다. 저희 프랜차이즈. 요즘에 힘들어. 힘들어 지금. 사업을 해보시니까.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있고. 회사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무서웠던 게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막 해서 제가 막 가르치잖아요. 얘네가 나가서 다 사업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지 당연히. 똑같이. 되게 솔직하시다. 그래서 사업할 것 같은 사람보단 사업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똑똑한 애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나를 배우면. 저는 저보다 안 똑똑한 사람은 우리 회사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전 세계에서 0.1%의 인재들만 내가 뽑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걸 뽑아놓고도 정말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도우주려고 노력하고 월급도 알아서 착착착 올려주고 안 그러면 나가니까.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요. 켈리한테 켈리야 나 어떻게 너 같은 생각은 난 못했을까?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사업가는요. 사업가에 피가 끓어요. 피가 있어요? 피가 끓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죠 그게? 그런데 안 하고 미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내 사업하고 싶어서? 내 사업하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안에 96% 사업가가 망해요. 목숨 걸고 하는데. 전 재산 다 걸고 하는데. 그런데도 사업을 또 하는 거죠. 알죠. 안 될 확률이 거의 9월이잖아요. 그래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 가족, 인생 다 걸고.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똑똑한 애들일수록 연봉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쉽지가 않죠. 연봉이 많으니까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네. 억단이 연봉 받는데 뭐하러 사업을 합니까? 직원들한테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안 할까? 야, 내가 너였으면 억단 연봉 받는데 이거 안 해, 나도. 나는 취직할 데가 없어서 한 거야. 나를 누가 아무도 안 써주니까. 물론 사업가의 피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했는데. 그런데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이 사업가의 피가 끊은 애들은 있는데요. 꼭 해요. 망하고 뭐 해도 해보고 한 다음에 다시 오죠. 그리고 또 나가서 나갈 생각하고. 이제 멋변 하면 이제 아, 너무 힘들구나.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피도 꿇고. 막 진짜 막 언제 회사 그만둘지 생각하시는 분들 이 3프로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지. 나가려고.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이 켈리델리라는 회사는 유럽이라는 특수성이 진짜 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많이 없는 제품을 우리가 내놨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익숙한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잘 몰라. 그렇죠. 아, 진짜 재밌네. 뉴스의 홍수 속에 우리도 그래서 독특한 것 좀 만들어봅시다.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신 켈리철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프로 구독자들한테 한 마리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카메라인가요? 저도요. 여러분들처럼 3프로 열심히 보고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켈리체에서도요. 자기 개발 전문 채널이 주식 채널이 아닙니다. 놀러 와주십시오. 아, 유튜브 방송 있어요? 네, 켈리체라고 있어요. 켈리체? 켈리체. 네, 지금 자기 개발 전문 채널에 꼭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런 거는 찾아가서 안 오지 다시. 아니, 진짜 근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채널 홍보를 하시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잠깐 끊지마. 그리고요, 정말 제 친구들이, 정말 제 친구들, 제 구독자들이요. 3프로, 저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 팬입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뭐 아시죠? 그렇게 인기 있는. 유럽으로 가자.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원.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원,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